6월 9일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아카이브스데이 기록의 날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토크컨서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 항상 어렵게만 생각되는 기록을 음악 그리고 미술과 함께 전문가 선생님들의 설명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선물들은 다 우리 대통령들께서 외국의 정상과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으신 선물 중에 저희가 받은 내용이고요. 이것은 당연히 국민의 것입니다. 대통령기록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 소중한 기록자산을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방법을 찾고자 하고 있고 전시가 그중에 한 활동입니다.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전시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 기회에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. 이 토크콘서트는 사실 대통령기록관의 최재희 관장님 또 기록서비스과의 박중찬이 김정은 연구가님과 많은 실무진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. 김정은 연구가님의 최재희 관장님이 김정은 연구가님의 최재희관장님 그 김정은 연구가님의 최재희관 김정은 연구가님의 최재희관